결론부터 얘기하면 북극근의 온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죠 물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공기를 하더라도 기온과 습도가 다르면 물성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기들은 서로 잘 혼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북극근에 있는 공기와 북극근을 벗어난 중저위도에 있는 공기는 기온이 다르겠죠 성질이 다른 공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형성이 되겠죠 풍선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풍선 안에 공기가 탱탱하겠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옆에서 압력을 가해주려고 하면 풍선이 잘 수축을 안 하겠죠 수축을 안 하니까 풍선 안에 드는 공기가 삐져나오지도 않겠죠 그런데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좀 양이 적어서 그래서 풍선이 좀 쭈글쭈글한 상태였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주변에서 힘을 주면 풍선이 쑥 들어가겠죠 쑥 들어가면 또 한쪽에서는 툭 튀어나오겠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왜 금년 겨울은 이렇게 추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추웠죠 이번에 왜 추웠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추운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스갯소리 같고 싫어는 소리 같지만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쪽으로 북극곤에 있는 공기가 삐져나왔고 대신에 우리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시베리아 쪽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쪽으로는 남쪽 저해져 있는 공기가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쪽으로는 남쪽 저해져 있는 공기가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당연aho와 간단하죠 기